자, 배우자의 죽음은 살아남은 짝에겐 고통스러운 감정적 경험이기 마련이다.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러한 것보다 호랍이 상태에 적응하면서 더운 힘든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 보인다. 자, 뭐뭐해 보인다니까 또 It appears that 이라는 표현을 일단은 써야겠죠? It appears that 자, 남자들이 시간을 가진다. 여기가 이제 동사 자, 더 힘든 시간을 이게 이제 목적어죠? 자, 뭐뭐 하면서 자, Adjust to with a hood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. 남자들이 이제 주어죠?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거나 표현이 되겠죠? Have a hard time ing 하면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가지다 라는 수거 표현이 사용됐습니다. 그래서 man 복수니까요. Have 자, 더 힘든 시간이니까 hard가 아니라 harder 비교급으로 써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djust에 ing가 붙어져야 되는 거예요. inda 가 Woz 열차 요 이름 요래